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늘 선한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일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크고 영원하고 무궁하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뜨뜻 미지근했어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들이 그 호세에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와 선자를 불러서 고멘이라는 여자와 함께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관계가 잘 이어집니까? 아니에요 고멘은 다른 남자에게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데려다가 또 함께 살고 용서해 주고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임을 잘 보여주고 왜 이 관계가 깨져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호세와가 고멘이라는 여자를 버리지 않고 정말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호와께 돌아가자 얼마나 멋진 고백이고 얼마나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기대했던 고백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싸매어 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고백 정말 최고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고백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린 가끔 대화 속에서 그 분위기를 잘 살펴야 됩니다 영화나 아니면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것들이 분위기에 맞아야 됩니다 칭찬도 마찬가지겠죠? 아주 잘했어 이건 칭찬이에요 그런데 그래 아주 잘했다 이게 칭찬일까요? 오늘 이호와께 돌아가자 멋진 고백을 했는데 그 뒤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 이런 멋진 고백이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고 그래 잘했다 그렇게 우리 다시 한번 이 관계를 회복시키자 어떤 비전 아니면 극률화심 그 인해한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좀 묘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 6장 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인해가 아침 구름이나 쉼없이 없어지는 이슬 갓도다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자녀들이 속삭이잖아요 용서해 주셨는데 잘못된 거 또 용서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잘못을 저지르면 엄마들이 아빠들이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근심 섞인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 2절 3절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칭찬이나 아니면 비전을 보여주거나 그들과 함께하는 내용이 아니라 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근심 어린 탄식 그 마음 아픔이 절절하게 느끼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슬 백성들은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근심 섞인 탄식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슬 백성들의 그 고백은 사람의 보기에는 정말 멋진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빠졌을까요? 예 그들은 사로잡혔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우리 이렇게 어렵고 힘드니까 돌아가자 그래 한번 돌아가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정말로 애타는 그 진정성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그 마음 속에 고백하는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그 진정숙이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호세아 시대를 보면서 우리의 시대를 봅니다 지금 이 작금의 시대에 뜻하자는 일들 때문에 우린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동안 예배가 당연한 것처럼 생겼겠습니다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수요일, 금요일, 새벽에 그냥 가면 예배를 드리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일이 딱 터지니까 어떻습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자리인지 우린 그때 깨달았어요 수없이 드렸지만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 안에 진정성 정말 애타는 마음 애 끓는 마음 그 사만한 마음으로 예배를 얼마나 드렸나요 근데 외부적인 환경 속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드렸던 우리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도 이걸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알자 말하고 있지만 그들 안에 진정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냐노라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었어요 오히려 형식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백성이 되었어요 금식하는 거 꾀질해 한 모습으로 힘없어서 너 뭔 일 있어? 아 나 금식하잖아 기도는 어떻습니까?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사람들 보라고 아랄루야 하나님 아버지 외식에 사로잡혔어요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찾아볼 수 없고 외식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하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호세하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분명히 읽었어요 6장 3절의 말씀에 오늘 호세하 분문에 여월 알자 힘써 여월 알자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그 뒤에 바로 책망하고 있어요 뭘 아니 니들이 정말 뭘 알고 있니? 내 마음 알고 있니? 나임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습관적인 거 형식적인 거 원하지 않는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 나와 함께하는 거 나와 호흡하는 거 그거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를 힘써 말자 라고 말했을까요? 사실 그들의 삶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권한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증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증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증벌을 두 가지 특성을 보여주면서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 그 특성은 하나님은 직접 그 증벌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이야기 속에서 초동과 고모라 하도 제약이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찾아가서 밤새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애굽에 열 가지 제약 내리실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열 가지 제약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증벌하실 때 분명한 특징을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소동과 고모라 애굽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호세아 5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리허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심판한다는 말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묵상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원래 있는 곳 내 집으로 가시겠다고 했어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동행했습니다 그들에게 어려울 때 그들이 힘들어할 때 그들이 뭔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을 덮어주셨고요 지켜주셨고요 그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벌의 방법은 그렇게 늘 함께했던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고 그래 니들 마음껏 해봐라 그 보호의 손길 그 지켜주는 손길을 거두시면서 니들이 나를 원하지 않았지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었지 니들이 나와 상관없는 일들을 했지 그래 내가 이 모든 걸 다 거두고 나 돌아갈 테니까 내 집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이 마음껏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껏 했을 때 잘 됐나요?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 마음껏 자기들 원하는 데 했을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지키는 손길과 보호하는 손길이 사라질 때마다 수변에 수많은 침략자들이 그들을 괴롭혔고 수많은 일들이 그들을 흔들었고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들을 구렁토리로 몰고 갔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앞장 즉 5장 4절부터 14절 말씀도 이 점을 뚜렷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넘어지리라 7절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9절 바라는 날에 에브라함이 황파리라 10절 내가 나의 진노를 물같이 부으리라 11절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재를 받는도다 13절 너의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행하시는 징벌처럼 보여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행한 일들은 하나님이 아신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치우시는 그 순간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추리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추리급 3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신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금, 은 그 귀구들 다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면서 축제의 일들을 벌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빨리 모세를 내려가게 하시죠 모세가 내려오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을 모욕해도 이건 너무 심한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가 누구냐 그러자 레이지파의 사람들이 나오죠 모세는 그들에게 명령하셔서 삼천명을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예를 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말씀하셔요 3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 함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범죄니까 내가 쓸어버릴 것 같으면 안되겠다 난 너희들과 이제 동행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즉 이것이 증거래요 그 가난한 땅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서 잘 살까요 그들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야지 누릴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했었다고 누리는 백성이 될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호의 손길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지만 그럴 때마다 그 가슴이 아파하고 괴로워서 그래 너희들 그렇게 한다고 있지만 과연 되겠니 묻고 싶고 그렇게 말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는 상관없다니까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져도 없어도 우리는 가능합니다 라고 그 일을 떳떳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 이야기를 5장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활을 낳았다 합니다 남편을 버리듯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11절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따르기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로로 가서 야라방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분명히 에브라임과 유다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자기의 그 상처와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아픔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수로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를 선택했어요 하나님 우리와 상관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주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멋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어요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징벌은 우리의 소원들을 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오늘 징벌임을 그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장에서 징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소극적인 방치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나와 함께하는 게 싫으냐 한번 니들 마음대로 살아봐라 라고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아수르 제국을 선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수르라는 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들은 경찰 지금의 미국처럼 어떤 세계지사를 휘어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수르는 경찰 같은 국가가 아니라 깡패 같은 나라예요 보호한답시고 그들을 지켜준다는 거 면목은 세웠지만 오히려 강탈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걸 가지고 다 쥐어 흔들고 있습니다 깡패와 똑같지 않습니까 깡패는 보호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갑니다 근데 정말 그들이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줍니까 아니요 돈에 관심이 있고요 그들의 모든 것들은 오직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기에 급급할 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아수르라는 그 제국도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아귀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걸 착착하고 강탈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통해서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고멜이 어떤 남자가 사랑의 명목 속에서 고멜을 꼬시깁니다 유혹하죠 근데 어떻습니까 창기가 된 거예요 그를 보호해 주겠다 지켜주겠다 말은 하지만 설령 모든 것을 다 삐아가서 버렸어요 오히려 포주가 그 창기를 지켜주겠다 보호하겠다 말하는 것은 고양이가 생선을 지켜주겠다 보호하겠다가 똑같은 말을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수르가 보호해 주기 찌하고 매달리고 매달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털려버렸어요 다 털려버리고 그 모든 것을 떼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즉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말아요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증발하신다고 말씀한 적이 없죠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속에서 그들과 늘 함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없는 사람을 산다고 이야기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히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한 속결 속에서 그들은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내가 다 잘라서 내가 한 일이라고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모든 증거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핑계대면서 우리 힘들어요 우리 구원해 주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그 15절에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가만히 서서 지켜보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집으로 돌아가리 하나님만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손길이 사라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워질 거라는 건 당연히 아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 당연한 일들 하나님이 차마 못 보겠다는 심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란과 시험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아이고 잘됐다 그 봐라 그 꼴 봐라 이런 분이 아니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 손길에 사라지는 순간 당할 환란을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꼴 못 보게 해서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이 아니면 매일같이 부부가 싸움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그거 좋게 해주실까요? 자신 때문에 자녀가 싸우고 부부가 싸운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 내 집으로 돌아간다 너들이 싸우는 거 너들이 다투는 거 도저히 못 보게 했다 나 내 집으로 돌아간다 이게 부모님 마음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몰라도 하나님 마음은 이보다 더 아프고 아플 거라고 생각되었죠 그래도 더 황당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치지 않으셨어요 다만 구원의 손길을 거주셨는데 사람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 인생 속에서 빠져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결국 그 일들이 그 일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는 순간 환란을 다하는 순간 자기가 한 일은 생각하지 않고 가장 원망하고 가장 불평하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하나님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땅의 삶이 호락호락합니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아파하고 상처투장이다 보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치셨어요? 날 왜 이렇게 만들었으셨어요? 원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는데 오히려 그 안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 보니까 내 책임 속에 내 죄악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이중성 가장 무서운 그 죄악 가운데 있는 한 모습 아닐까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겠어요 그냥 하나님 엄마하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고 불평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여전히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자 아들 예수 그들을 보내셔서 그 모든 것 십자가에 담당해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만날 준비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외아들을 우리의 손으로 찔렀고 우리의 손으로 죽였기 때문에 미안해서 돌아올 수 없고 송구해서 하나님 볼 수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머뭇머리거리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은 두 팔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여호와 함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셨으니 싸매줄 거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거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함께 돌아가자 하나님은 아는데 힘써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실된 이 회개가 결코 없어요 우리를 찢으셨고 우리를 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찢으셨거나 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멀리해서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으셨고 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찢었고 하나님을 채찍으로 내리쳤어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돼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하나님을 멀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한답시고 여호와 함께 돌아가자 그가 나를 치셨으니 우리를 찢으셨으니 아직도 자신들의 처지와 자신들의 상황을 그 자신들의 교만을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상황을 모르고 자신의 처지를 모르니까 어설픈 회개 아니 회개를 빙자하여 하나님을 변화시키고자 그 얄팍한 자기의 마음을 이제 내려놓아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혹여 우리 마음 안에도 그런 얄팍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겠지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겠지 하지만 우리 삶을 진정으로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내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개명을 시키고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징벌하고자 일을 하셨을까요 오히려 이 땅의 모든 나라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보호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치시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 속에서 나를 보지 않고 내 잘못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으니 라고 말한다면 그 안에 진정한 회개가 나타날 거예요 우리는 다시 회개의 길로 가야 돼요 그냥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는 회개 그냥 입으로 말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눈물과 그 마음을 찢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이런 회개가 있지 않고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임하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는 우리와 관계없는 거예요 여전히 보호하심과 통치가 사라지다 보니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럴 때마다 반복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찢으셨어요 왜 나를 찢으셨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된 이 진정성 있는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우며 경이하면서 그 말씀 붙들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의 진정성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을 알고 있어요 자녀들이 수많은 잘못을 했고 그때마다 엄마 아빠 앞에 나올 때마다 엄마들은 부모님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아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지 엄마 아빠 그 이름만 불러도 그 마음이 애들이 탄식하고 있는지 회개하고 있는지 아니면 건성으로 이 위기의 순간을 순간 모멸하고 하는 건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 모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 머리털까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모르실까요? 어설픈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 속에 나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마음을 그 찢는 회개 그 사도바론 고백합니다 날마다 내 몸을 저 복종시킨다 여러분 이 회개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얼만큼 찢고 얼만큼 몸부림치며 나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오늘 이 일에 하나님의 보아심과 그 은혜를 다시 구하온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 눈물로써 몸부림치면서 들여떨고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간절함이 나타나는 그 진정성이 나타나는 회개의 기도가 여러분 마음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 시작되는 지금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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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